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트텍 라이팅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공연, 무대조명, 콘서트에서 사용하는 무빙라이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이고요.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장비는 로봇스팟 팔로우 시스템이라는 장비이고요. 기존에 사용하셨던 팔로우 스팟 라이트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것들을 뒤에 보시는 카메라가 달린 무빙라이트로 대체를 하고 옆에 보시는 컨트롤러로 대체를 하여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입니다. 지금 보시는 컨트롤러는 로봇스팟 팔로우 시스템의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시는 화면은 터치스크린이고요. 이 터치스크린에는 9개의 포지션 메모리가 가능하며 8개의 컬러 메모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보시는 컨트롤러 부분은 좌우 핸들 2개와 4개의 휠을 가지고 있어서 총 6개의 휠으로 무빙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무빙라이트 옆에 조그만 소형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아까 보셨던 터치스크린의 실시간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 한 대의 컨트롤러를 통해서 무빙라이트 최대 11대가 동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로봇스팟 팔로우 시스템은 기존의 팔로우 스포트라이트의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개발 출시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